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여기는 어릴까요? 지난 AMD 3600 테스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올원 케어 줄여서 AOC 모니터 회사가 아니니까 유의하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번에는 9900KS 테스트 기회를 주셔서 다녀왔어요 도착해 보니 대부분의 세팅은 되어 있었어요 아마 3600 테스트할 때 세팅 고생한 걸 보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에 주인공인 9900KS를 열어볼게요 주머니 겉모양을 보면 뭔가 주머니 재질이 달라요 오른쪽 밑에 이렇게 인텔 마크가 붙어있네요 이것이 스페셜 에디션인가? 겉모양을 천천히 살펴보죠 겉모양은 축구공이랑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뭐야 개봉실이 뜯어져 있네? 새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을 보면 코잇 정품 스티커는 붙어있고 뜯었다 붙인 것 같은데 이거 막 수율 선별해 가지고 일부러 좋게 홍보하려고 이런 거 주는 거 아닌가? 살짝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박스도 별 다를 게 없고요 그렇다면 열어보죠 이쪽에 있는 코잇 스티커를 코잇이 이렇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겉에 종이 부분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축구공을 감싸서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형태예요 겉모양을 열어봤지만 안쪽 부분도 9900K랑 뭐 별 다를 바는 없어 보여요 아 이거 뜯어져 있는 거 신경 쓰이네 갈라져라 인텔 으아 네 이렇게 인텔은 많이 갈라졌습니다 안쪽 부분도 9900K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이쪽에 스페셜 에디션 하나 붙어 있는 게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열어보면 음 이것이 바로 9900KS 이것도 열어보면 아 이것이 바로 9900KS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뽑기질과 똥손 때문에 5기가를 못 보셨던 분들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로 드디어 5기가를 볼 수 있는 제품이죠 요걸 열어보면 요쪽에 있는 설명서 뒷면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아 이것도 아쉽네 스페셜 에디션이면 스티커도 밑에 조그맣게 스페셜 에디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똑같은 거 넣어놨어 누가 사고를 아니랄까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박스를 보면 아무튼 9900KS 랑 비교하라고 이렇게 9900K도 준비해 주셨어요 어... 어 뭐야 왜 앞에 방열판이 구리색이지? 아 이거 뜯다 댄 건가 보다 아 이러면 온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9900K, 9900KS CPU 두 개가 준비됐고 이 녀석부터 조립을 해 보죠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완벽하게 밀봉이 돼 있던 게 아니라 개봉이 돼 있었던 말이에요 보통 신제품 나오면 초기에는 일부러 수율 높은 거를 리뷰어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원래 그렇게 수율이 대부분 높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램을 장착하려고 하는데 준비해 주신 게 3000클럭의 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다이 CL14짜리로 테스트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아냐 아냐 이런 램 말고 비다이 비다이 저번에도 이쪽에 어 요 있네 오 쥐스킬로얄 어허 좋아 이거지 분명히 저한테 테스트를 맡기면서 여기 사무실 안에 있는 부품들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를 끼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양쪽에 동일한 그래픽카드를 껴야 동일한 테스트가 되는데 아 어떡한다 아... 요기 안쪽에 어 그렇지 요 있네 와 이거 채굴인가 보다 여기서 두 개 띄우면 되겠네 어차피 이 녀석도 사무실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rx580 4기가 광부 두 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측정 할 수 있게 이것도 집에서 가져왔거든요 어...좋아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먼저 해 줄게요 이번에는 윈도우를 깔고 오죠 윈도우를 깔았으면 최신버전 윈도우 업데이트까지 야 이거 언제 끝나냐 하하하 웬만한 세팅이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사양을 보고 가면 플로마스터 600W 파워 그리고 2열 순행 마시무스 11 히어로보드 9900KS와 9900K rx580 4기가 G스킬 로얄 비다이 3200클럭 CL14 모델 NVMe SSD 동일한 세팅으로 두 세트 모두 이렇게 작업을 다 완료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드디어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요쪽에 CPU 메모리 항목 두 개를 보면 9900K는 3.6기가로 나오고 9900KS는 4기가로 나와요 기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CPU 코어 볼티지가 약간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 녀석을 맛보고 싶은 게 바이오스를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저거 양념을 하지 않은 기본 본연의 맛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하하하 둘 다 고성능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CPU주에서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봤어요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건 전력관리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고요 9900K는 정상적으로 9900K로 인식하는데 9900KS는 그냥 코어 i9이라고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맥스 TDP가 95W 이 녀석은 127W 그렇다면 이번에는 CPU주 벤치를 끝까지 돌렸을 때 과연 9900KS는 5기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보죠 동시에 런 기본 상태에서 CPU주 벤치는 KS 모델이 모두 5기가를 유지해 줬어요 멀티코어 점수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싱글코어 점수는 둘 다 5기가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CPU주를 버텼단 말이지 바로 시네벤치로 가보죠 일단 런 확인해 보죠 어? 뭐야? 여기서 5기가가 깨지고 4.5기가로 내려가네요 처음에는 좀 유지하다가 일정 순간 넘어가니까 4.5기가로 뚝 떨어져요 역시 전력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한 5기가를 쭉 유지할 순 없나보네요 5기가를 끝까지 유지했으면 점수가 좀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5기가가 깨지는 바람에 시네벤치 점수는 그다지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네요 이 녀석... 결국 박싱 작업하면 기본 상태에서는 5기가를 유지할 순 없구나 시네벤치를 돌릴 때 9900K는 최대 전압이 1.27이 찍혀 있고 9900KS는 1.323이 찍혀 있네요 상당히 높게 찍히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대충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둘 다 전력 제한 해제를 시켜볼게요 어차피 9900KS 누가 전기압 끼려고 사겠어요 5기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부 CPU 전력 관리 들어가서 장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단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최대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CPU 구성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서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C 스테이트 비활성화 두 여성 모두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F10 누르고 엔터 CPUs 정보를 확인해 보면 전력 제한을 해제한 만큼 기본 전압이 고정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900KS가 다 더 높게 나오죠 높은 이유가 5기가를 유지해서 한 거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버틸지 한번 해보죠 런 현질이면 똥손도 5기가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제발 오 5기가 다운 안 된다 시네벤치가 이렇게 완료됐고 9900K 같은 경우는 4.7기가 고정이니까 아까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수인 반면에 이 녀석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해 놓으니까 5기가 계속 쭉 유지가 돼서 아까보다 점수가 더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9900K는 최대 볼티지가 1.27 9700KS는 최대 볼티지가 1.368까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을 안 돌려 볼 수가 없죠 링스 096 둘 다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링스 096을 한번 돌려 보죠 런 클리어 윗맥스 해주고 와우 시작하자마자 바로 90도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딱 9900K는 78도까지 올라갔어요 소비 전력을 봐도 9900KS가 거의 70W 정도를 더 먹고 있고요 오우 링스를 돌려도 그래도 5기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대략 5회차까지만 돌려 보죠 이렇게 전원부 쿨링까지 같이 해주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3회차 때 지금 잔차가 튀는 걸 보니까 9900KS는 전력 제한만 해제해도 2열 순행으로는 링스 096은 버틸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의 프로그램을 버티지 못하다니 약한 녀석 다시 시작 그렇다면 이 녀석은 5기가가 과연 전압이 얼마로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오버클럭 세팅은 LLC6 그리고 CPU전압 1.3V 그리고 램오버는 간단하게 3200클럭 CL14 XMP만 적용시켰어요 아 1.3V 5회차 때로 발쇄 중단 그렇다면 1.31 도전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5회차가 완료됐어요 새벽 5시에 말이죠 1.3 안쪽에서 5기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돼? 내 자신이 두려워진다 전설의 똥손 아우 챙기고 집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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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것도 9900 케이스네? 오 여러분 보세요 9900 케이스가 뜯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와우 이것도 뜯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완전히 완박스네 일단 여기 잠시 놓고 잠깐만 담당자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오케이 좋아 그럼 그렇지 그거는 처음부터 뜯겨있더라 누군가가 썼다가 수율 별로인 거 다시 넣어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똥손이기로 서니 9900 케이스까지 똥손일 순 없지 오 이게 이렇게 들어있구나 처음엔 오호호 좋아 이래야지 개봉실이 완벽하게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정보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아 요겁니다 1점이 넘지 않게 5기가 나오는 외계수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차 꼭 외워두세요 드디어 여러분은 외계수율이 제 손에서 나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크 이거 막 외계수율 나오면 어떡하지 1.1볼트에 5기가 들어가면 전 세계 1위 수율 나오는 거 아냐 여러분은 진짜 이 영상 잘 들어오신 거예요 웬만하면 볼 수 없는 전 세계급 외계수율을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조어 뉴 cpu 인스톨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방금 전 녀석이 1.31볼트에 5회차를 완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1.25정도 전 욕심이 없는 남자니까 요정도면은 일단은 보통으로 중박정도 런 요정도는 가뿐하게 통과해 주겠죠 어? 멈췄잖아 어? 아냐아냐 그럴리가 없지 그렇다면 조금 높여서 1.28 F10 누르고 엔터 어? 뭐야? 이것도 KS인데? 그렇다면 1.31은? 어? 또? 그러면 1.33은? 아 이건 에러 발생 1.35 뭐? 이것도 안된다고? 1.35 안되는구나 포기 이제고 새벽 6시네요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거 어쩔 수가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용산의 아침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과 비슷하죠? 에임 3600 테스트? 하하 이번에도 오롱케어 줄여서 AOC 모니터 회사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9900KS 체험을 해봤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5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5기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 5기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마도 9900KS를 기대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기본 9900K 모델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5기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두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둘 다 아수스보드 LLC6 기준 1.3V 안쪽에서 5기가 링스 096 가능한 모델은 없었어요 이건 뭐 제가 똥근인지 인텔의 수율 선별이 원래 이런 건지는 음...여러분의 상상에 바뀝니다 아무튼 9900KS가 국내에 과연 얼마에 출시할지는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기존 모델을 1.3V 안쪽에서 5기가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율 선별을 위해서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서울에서 다시 청주 올라가려면 나왔어요 똥손은 이만 청주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